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발 천하대란이 매일매일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함정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함정을 피해야 될지 차분히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잘구독료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무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무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0일 전에 트럼프가 쓸어버린다 이런 정보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리누드가 뭐라 그랬다 파워링 뭐라 그랬다 이런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런 정보를 접할 때 일단 발언자가 누구인지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소스를 좀 확인해야 돼요 트위터나 이런 데 뿐만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최소한 브라이트 바트나 혹은 NTD 혹은 Epoch Times 정도에는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셨을 때 아 이게 현실적일까 이게 그냥 막 퍼뜨리는 얘기 아닐까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브라이트 바트나 NTD나 Epoch Times 같은 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펜스가 배신할 것 같다 그 말이 제가 막 돌았을 때 이제 브라이트 바트를 보니까 펜스가 배신할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의외로 중국 혹은 친중 세력의 프로브카토에르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브카토에르라는 건 심리전을 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대중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절망적 골목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선명성을 표방하고 그 다음에 투쟁성을 표방하고 좋죠 겉으로 보면 선명하고 투쟁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 비현실적인 것들이 들어 있어서 대중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 1월 20일 전에 트럼프가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안 쓸었네 그럼 어떡할 텐데 낙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를 얼마나 우습게 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상징하고 있는 이 운동을 얼마나 우습게 보게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면 하루 종일 아주 극단적인 트럼프가 다 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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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엄청나게 올릴 것 같아요 막힌 골목으로 대중을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X-File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플린이 말한 것 또 파월이 말한 것 이런 것 중에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프루트 서버를 압수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압수해도 공개하는 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정치 게임이란 말이에요 결국 정치적 지평에서의 힘겨루기라고요 공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민중 조직화가 특별히 더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항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개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File이라는 건 공개를 하고 나면 당장의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당장 정치판을 변화시키는 다이내믹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냥 손에 들고 있는 편이 나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딥스테이트가 다 짜서 자기를 조여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텍까지 짜서 자기를 좁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류탄 까봐야 까봐야 그 파괴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고요 그럼 차라리 수류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트럼프가 플린이 말한 거, 시드니 파월이 말한 거 그런 정보를 다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1월 20일 전에 까는 게 전술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게 워낙 큰 싸움이고 워낙 장기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X파일은 누가 들고 있을 거냐 일단 법조가 들고 있을 겁니다 FBI, DOJ 여기서 X파일 갖고 있겠죠 또 CIA 같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또 국무부 직업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겠죠 이게 해외 연결들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또 트럼프 진영도 상당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범죄의 공모자들, 실행자들 이 사람들은 X파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체가 X파일인 거예요 자기는 이거 공개하고 연방감옥 가겠다 이거요 근데 나는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 되지만 너는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 이거거든요 나는 조금 몸 다치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치명적으로 닥쳐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공모자들, 실행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X파일이에요 암 무시무시한 지금 싸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함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트럼프가 쓸어버릴 거다 이런 거 최소한 브라이트 바트나 엔티디나 혹은 이폭타임스 정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쓸까 내일 쓸까 마음이 너무 달아서 간이 졸아들고 심장이 막 졸아들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황체포르머죠 바티칸이 다 불이 꺼졌고 들어가서 교황을 체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말 한 분한테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 거기 국가인데 바티칸이 국가거든요 교황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과 바티칸의 국제법적 법률 지위를 어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그 주장하길래 아 그러면 교황이 저기 어디 로마 시내에 나와가지고 쇼핑할 때 아마 체포했겠죠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결국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런 종류의 역정보, 루머에 굉장히 흔들린다고요 사람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누드가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고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저는 리누드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일단 한 절반쯤 강가상각하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리누드 같은 사람은 지금 오른쪽에 이 앱스타인 옆에 있는 게 맥스웰이죠 앱스타인의 정부였고 앱스타인이 저거 할 때 미성년자 성접대를 할 때 옆에서 그거를 다 관리하고 도와준 그런 황당한 여자입니다 이 맥스웰이 이 맥스웰과 앱스타인이 감옥에 있다가 의문의 자살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맥스웰은 연방 가장 보안이 강한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누드 같은 사람은 앱스타인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브라이트 바트나 NTD나 무슨 다른 언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언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리누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한 절반쯤 감가상각을 하고 들어요 이 사람 얘기를 너무 이렇게 100% 신뢰를 하시면 마음이 참 갈급해집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쓸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고 환멸한 다음에 아 나 이제 뒤도 안 돌아도 와 나 이제 복귀도 싫어 하고 바이바이 할 거냐고요 세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깊고 더 교묘할 수 있는데 계속 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를수록 제가 트럼프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 상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펠로시가 트럼프 잡겠다고 저렇게 설치는 거는 이거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까 봐 트럼프가 현장 조직 활동 조직 만들려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영상이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공식적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공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 그래서 깃발과 상징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것만 해주면 감지덕지예요 지금 당장 쓸어버리고 말고 그건 그 다음번 문제예요 그거는 역관계의 문제거든요 쓸어버린 다음에 뒤가 감당이 되냐 하면 쓸어버릴 수 있는 거고 쓸어버린 다음에 뒤가 감당이 안 된다 공화당도 말 안 듣고 국방부도 말 안 듣고 관료들도 말 안 듣고 다 말 안 들을 거다 그건 못 쓰는 거죠 그건 아주 냉정한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비함적 기대를 하는 거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이 하나고요 다른 함정은 백모 세뇌 탈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두 번째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른바 한국의 보수 이른바 한국의 우파 중에 이 두 번째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트럼프는 극우고 바이든은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극우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황당하죠 이걸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중 글로발리즘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싸움의 본질이 친중 글로발리즘 엘리트에 대해서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대개 친중 글로발리즘 딥스테이트 이런 거를 다 알으세요 다 아시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1월 20일 전에 쓴대 거기에 완전히 몰빵하는 상태고요 뒤에 거는 딥스테이트니 친중 글로발리즘이니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거 트럼프는 극우고 이제 바이든은 자유민주주의자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극우 사이에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아마 여기 지금 세뇌탈출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주변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른바 보수 성향 이른바 우파 성향이 딱 이 두 가지 유형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이 둘 다 저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둘 다 함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글로발리즘 딥스테이트를 들여다보되 트럼프가 쓸어버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120% 확신하지 마시라 현실이 아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 현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쓸어버릴 거다라는 비합리적인 그런 기대인데 이거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인 비관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못 쓸면 미국 공산화된다 일단요 미국이 한 30년 동안 망가져 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1000도씨에 불을 가해서 30분을 냄비를 가하면 불을 가하면 밥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1000배 100만 도씨에 100만 도씨에 불을 가하면 그 걸리는 시간 1800초가 1.8초 1000분의 1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미국이란 데가 덩치가 큰 거라고요 덩치가 크다는 얘기는 관성과 자멸 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열이, 열 에너지가 이게 하루아침에 공산화로 못 가요 바로 2년 후에 선거 오는데 바로 2년 후에 선거 와요 미국이 왜 저렇게 정치가 그동안 비교적 안정돼 있었냐 미국의 독특한 제도들이 겹겹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어떤 분의 이메일을 보면 그분이 한 얘기 뭐냐면 미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미쳐 돌아가고 있죠 미국이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엘리트들이 나서서 다 덮었으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국민이 완전히 둘러쪼개져 있다 맞죠 치유 불가능한 상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치유가 불가능한지 위기의식 및 진단은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므로 이번 기회 놓치면 미국이 폭망하니까 트럼프가 무조건 다 싹쓸이 청소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냉정한 힘의 게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한 힘의 게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짓기가 어렵다 아무리 위기의식을 갖고 아무리 진단이 정확해도 그 다음번 결론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미국의 애국민중도 그렇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 고민에 이 각성으로 우리가 많이 천착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밤새서 유튜브 보고 마음 졸이고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모든 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 지금 여기 나 I, right now, right here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나라는 존재니까 두 번째 함정은 한번 보시죠 이거는 트럼프 디스를 하고 바이든을 찬양하는 건데요 트럼프는 극우 백인 우월주의고 바이든은 자유 우파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이 흰 글씨가 이 사람의 이메일에 있는 글씨입니다 언론이 혼동돼 있다 우리와 미국은 다르다 단순 비교해서 혼돈한 것이다 우리는 자유 우파와 극좌 문재인 집단의 싸움이다 미국은 자유 우파와 백인 우월주의 극우의 전쟁이다 바이든이 자유 우파이고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 극우이다 그런데 우리의 얌전한 우파를 언론들이 극우로 만들면서 또 일부 우파 유튜버가 미국의 극우를 지지하면서 마치 미국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투사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는 코로나에 잘못 대응하면서 망가진 상태다 트럼프가 처음 극좌 사회주의와 전쟁을 선언한 때에는 기대가 컸었는데 코로나로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트럼프는 극우로 함몰됐다 부정선거 증거도 한국은 확실한데도 재판을 하나도 못한 데에 비해서 미국은 70회 재판을 했음에도 증거를 못 찾았다 우리의 자유 우파가 이러한 한미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혼돈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바이든의 미국 혹은 친중 글로발리스트가 이끄는 미국이 여전히 맹방인 거고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잘 나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되도 않는 극우 방식으로 거기에 도전하다가 깨갱하고 패배한 거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이걸 왜 인용하냐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보낸 이메일 보면요 완전히 이쪽 판이에요 지금도 이쪽 성향의 이메일을 보내요 우파니 자유니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 리스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금방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 줄이 뭐냐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처음 만난 마이아미 회담에서 한국은 5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자랑했다 반중이죠 우리 성향이라고요 영국 범죄 드라마에 친중 세력이 찬양되고 있다 미국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을 해야 된다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 유사성을 미국 우파와 트럼프에게 알리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의 출구조사 정보는 민주당에서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국형 러시 림버그 라디오 방송으로 자유 우파의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도모해야 된다 러시 림버그가 트럼프 지지 성향의 대표적인 미국의 자유 우파 라디오 커멘테인터죠 대법관들은 미국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가져라 이래요 이 사람이 쭉 보낸 거 보면 사회로 부정선거에 격분하고 있고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도 우리 진영이라고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고 트럼프는 극우 바이드는 자유 우파 우리는 극우와 자유 우파 사이의 전쟁이 미국서 벌어지고 있고 백모 같은 자들은 지금 이걸 잘못 선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갑자기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저렇게 깊게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마음이 심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아 그거 바이든 미국적인 미국 사람이야 미국적인 미국 정치인이야 트럼프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바이든의 미국이 제대로 갈 거야 이렇게 확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 두 개의 함정이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엊그저께까지 지금 이분 보시면 아시죠 엊그저께까지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유사성 이렇게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이게 바로 미국 부정선거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쓸지 못했네 아 그러면 저거 순전히 장사꾼이고 저거 깜냥 안 되는 거였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바이든이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정을 다 피해야 돼요 상황 심각합니다 상황 심각합니다 미국이 친중 글로발리스트와 좌파에 의해서 극좌파에서 장악된 거예요 이번에 2020 선거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어떻게 각성되고 조직화되고 저항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저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치운치 않으면 정말 암울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상황은 그러나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1월 20일 전에 트통각화가 전부 다 쓸어버리고 판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손쉬운 기대 희망에 매일매일 간졸이면서 무슨 도박판에서 카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엘리트와 민중이라는 근본 틀이에요 이게 이런 종류의 싸움이 있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엘리트가 존재한 적이 없고 이 엘리트들이 주권국가를 망가뜨리고 주권국가 자체를 자기의 나라 자체를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엘리트거든요 그러면서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막강한 돈과 인터넷 기반을 갖고 있고 막강한 구성원 중에 한 명 중국 공산당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항하는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이때까지 그런 민중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개인화된 민중이고 정치 교양과 기타 자기의 표현과 그 다음에 자기 정보의 습득과 네트워킹에서 완벽한 독립성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민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민중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엘리트와 민중이 처음에 이 지구상에 튀어나온 게 11,700년 전 빙하 끝나고 나서 튀어나온 건데 그 11,700년 동안 이런 엘리트도 존재한 적 없고 이런 민중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11,700년짜리 화두가 이게 정치학, 사회학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삐풀이냐 엘리트냐 파플리즘이냐 엘리티즘이냐 아주 근본적인 화두거든요 대중과 엘리트의 사이 민중과 엘리트의 사이 이게 이 화두가 11,700년 동안 성숙해서 2020년 11월 6일에서 2021년 1월 6일 사이에 팍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한 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 얼개가 보인 거라고요 이런 근본적 싸움이라고요 이게 따라서 여기에 손시훈 손시훈 오늘 당장의 급성 처방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설옥 이번에 트럼프가 방어해 내도 그걸로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설옥 트럼프가 이번에 방어에 실패한다고 해서 그걸로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밝은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앞으로 유럽 국가와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서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그랬더니 요새 최근에 많이 높아졌죠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대화가 안 되는 벽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일이라는 건 분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회화, 회화, 회화라는 강이 있어요 황화하고 양자강 사이를 회화가 동서로 흐르는 강인데 회화랑 맞물려서 또 진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회화, 진령산맥을 넘어서면 갑자기 건조해지고 밀농사지역이 되고요 북쪽으로는 남쪽으로 넘어서면 갑자기 온화해지고 쌀농사지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회화를 넘으면 귤이 탱자가 된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이게 분수령,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이 임계치가 이번 2020 미국 대선이었다고요 이런 걸 보고 나면 그 전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더라도 그냥 있다가 야 이거 사회에 부패한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이랑 짜고서 하나의 국가를 납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케이스도 있네 일본 얼마나 경계 들어가겠어요 대만 얼마나 경계 들어가겠어요 오스트리아 경계 들어가죠 인도 경계 들어가죠 중동 국가들 경계 들어가죠 그때 중동 국가라 그러면 북아프리카, 모로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서유럽의 웬만한 국가들 경계 들어가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러면 미국 제약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그럼 잡았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워낙 덩치가 큰 거라 그냥 이렇게 발톱 박은 거지 그걸 장악한 게 아니에요 진중 글로발리스트들이 중국 공산당이나 진중 글로발리스트들이 그래서 이 2020 미국 대선이라는 걸 큰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